네,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인 입추인 오늘 경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웠지만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. 오늘날 최고기온은 울진 27도, 포항 31도, 영덕 32도로 폭염이 누그러들었지만 경주는 36.1도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해상의 물결은 0.5에서 1.5m로 잔잔합니다. 다음 주 수요일 한 차례 비가 더 내린 뒤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